그 다음 팔로우업은 저희가 벌써 이게 4회째이자 마지막 회이기를 바라는 퀀텀닷향 모니터 탑싱크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오리언 탑싱크 모니터 이제 그 어드벤처의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성품 분석을 실제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구리구리님이 구리구리 뿡뿡 아니었어요? 구리구리 뿡뿡이었어요. 구리구리 뿡뿡 가나와의 구리구리 뿡뿡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이제 분께서 결국 이제 보다 못해 성품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성품 분석에서 찾으려는 게 어... 그러니까 처음에 퀀텀닷에서 뭘 쓴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카드뮴을 안 쓴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카드뮴을 안 쓰는 퀀텀닷은 이제 IN이랑 P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된 퀀텀닷이 가장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탑싱크에서 제시한 자기들이 이 퀀텀닷을 쓰고 있다는 것도 IN이랑 P 계열 퀀텀닷이었기 때문에 IN이랑 P 그리고 혹시 그 중국에서 카드뮴을 쓴 퀀텀닷을 썼을지도 모른다 해서 카드뮴까지 해가지고 성품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IN, P 카드뮴이 전부 다 검출이 됐고요. 이제 그 말인 즉슨 이제 퀀텀닷 물질을 구성하는 그 재료를 넣기는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LED 그 봉지제 안에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도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품을 찍어봤을 때 스펙트럼 특성은 퀀텀닷의 스펙트럼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 들어가 있는 퀀텀닷 물질이 빛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은 들어갔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 예 빛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전후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게 좀 바뀐 상황인데요. 원래 퀀텀닷이라는 물질은 색을 그 그러니까 색순도를 높이고 그래서 색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넣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퀀텀닷이라고 광고하기 위해서 퀀텀닷을 넣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카드뮴이라고 하셨는데 카드뮴은 그거 약간 환경적으로 문제되어서 규제되는 물질 아닌가요? 예 카드뮴이 규제 중금속 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 그러니까 유럽의 로하스 로하스가 유럽계 맞죠? 로하스 로하스 거기서는 카드뮴을 그 못쓰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한국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알아봐야겠네요. 규제 쪽은 음 그래서 저도 그 규제 쪽으로는 확실히 그걸 몰라가지고 어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결과적으로 또 탑싱크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카드뮴이 안 들어간 퀀텀닷을 씁니다. 요것도 또 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은 그러니까 뭐 이 제품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거는 다 후순위로 밀려있었고요. 지금까지 논란은 뭐였냐면 이 제품에 퀀텀닷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이 탑싱크라는 회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퀀텀닷이 아닌데 퀀텀닷이라고 한 거면 이거는 그냥 허비 과장광고로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요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아요. 퀀텀닷을 넣긴 넣었다. 그래서 어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건 이제 규제당국이 뭐 누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그걸 하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치워졌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문제가 물론 다음 문제가 없으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땡이면 깔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퀀텀닷 향 퀀텀닷 향 퀀텀닷 향 뭐 어쨌든 예 정말 향 인삼 예 인삼에 뭐 아 이걸 뭐라고 해야 참 설명이 깔끔할까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그 음식이 있는데 트러플을 그냥 그냥 트러플을 식용유에다가 그냥 살짝 건드린 걸로 그냥 트러플 오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이 뭐 그런 그런 느낌 근데 그래서 예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건 이제 이게 이 회사가 뭐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케팅의 전형적인 예시 뭐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제품 출시 그러니까 제품 설계부터 해가지고 출시되는 그 과정에 어쨌든 의사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안 지으실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요런 거를 좀 개선해서 요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란다. 뭐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뭐 ROHS 얘기를 덧붙지하면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ROHS에서는 카드밈 당연히 규제되고 있고 그리고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이제 퀀텀닷 제품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규제돼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들은 카드밈 안 쓰는 걸로 아니면 중량은 기준 0.01%를 안 넘게 맞춰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경우 저런 제품은 이제 ROHS 규정에 따르면 위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은 아직 없는 거 같네요. 여기서 탑싱크 그 뭐라 그래 난리가 진정이 된기를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이 문제로 볼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다음번에 기가 막힌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 나오면 꼭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네 아 그러면 리뷰를 하시나요? 네 뭐 제품 리뷰는 할 거예요. 내일 측정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 아마 릴리즈 될 것 같습니다. 측정하시면 혹시 레퍼런스 모니터와 비교되는 겁니까? 아 예 저건 레퍼런스 모니터랑 비교할 급의 모니터가 아니니까 그 비교 최근에 레퍼런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레퍼런스 모니터를 입수하셔가지고 측정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네 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저 친구는 이제 다른 게이밍 모니터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아마 제가 하게 되면 네